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최근 아이온큐를 주로 다뤘는데 이전부터 픽테크, 기술주, 저평가, 유망주, 탑스탁 등 4차 산업혁명에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 기업 분석 등을 다뤄왔고 실제로 그런 다양한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와 또 관심있는 분야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분야는 고정컴퓨터, 양자컴퓨터, 또한 AI, 머신러닝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 요소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해봐야 할 주요 분야입니다. 최근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열풍의 수혜를 입은 데다가 월가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펼친 영향 때문이죠. 특히 채치피티가 출시되면서 AI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최근 1년간 208.21%, 5년간 1,668.89% 급등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 엔비디아, AMD,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ETF인 SOXL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될런지, 어느 주식이 더 투자하기 좋은지도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계의 주식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이 주식들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픈하기는 그래서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다 저의 개인 계좌 공개 내용을 넣어서 멤버십 전용 컨텐츠에 업데이트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시청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기업 분석 요청이나 다양한 영상들을 앞으로 멤버십 채널에 공개하려 구성 중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살펴볼 텐데요. 연초 400달러 후반에 머무르던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4일 600선을 돌파한 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AI 대장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전문 제조업체로 전세계 GPU 물량의 90% 이상을 공급합니다. GPU는 작년 중순부터 채치 PT를 비롯해 대규모 AI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수적인 칩으로 부상했죠.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에서 1월 25일 엔비디아가 905불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에서 엔비디아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GPU 컴퓨팅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클라라, 바이오니모와 같은 AI 응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 분야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2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의료 영상, 약물 발견 및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PR은 현재 약 80일로 중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ROE와 증가하는 EPS 추정치와 결합되어 주가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석가는 매수 포지션에서 강력 매수로 포지션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905불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712불 근처에서 단기 저항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때를 전략적으로 주시하여 매수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락면에서는 505불에서 435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잭슨항 CEO는 바이오 산업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클레러와 바이오니모 플랫폼은 크리오 전자 현미경, 유전자 서열 분석, 가상 약물 분자 스크리닝에 사용되고 엔비디아의 뛰어난 GPU는 이 연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줍니다. 기술 전문가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인투어티브 서지컬과의 협업은 RTX-A6000 GPU를 통해 로봇 수술의 정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의료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보면 기업의 97%가 AI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며 AI 기반 약물 개발 산업을 통해 엔비디아는 대규모 장기 수익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또는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의료 및 금융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기본적인 다재다능성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2024년 재무 전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은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주가가 600불 정도로 지난해 주가 상승률이 246%에 가깝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해서 엔비디아 투자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급등세를 보인 이상 투자면에서는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셈인데요. 연말까지 900불 정도의 목표 주가가 거론되고 있으니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추가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AMD인데요. 지난 한 달간 25%, 1년간 135% 상승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AMD 4분기 실적 발표가 이틀 후인 1월 30일입니다. 실적에 대한 여러 예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추천들이 보이며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석 기사 하나 살펴볼게요. AMD의 새로운 2.5 3D 인공지능 칩은 데이터 센터를 혁신하고 AI 컴퓨팅 칩 분야를 주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2.5 3D 칩은 반도체 설계에 중요한 진화를 나타내며 기존의 평면 칩의 능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수준으로 여러 개의 칩렛 또는 다이를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력 소비를 줄이며 공간을 최적화합니다. 2.5 3D 칩이 AI 데이터 센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MD MI300X 및 MI300A와 같은 칩에서의 고급 메모리와 높은 대역폭의 결합은 데이터 집중적인 AI 애플리케이션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성능 컴퓨팅 HPC 응용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술이 될 텐데요. HPC 시장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74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AMD와 자일링크스 적응형 컴퓨팅 및 네트워킹 전문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AMD가 CPU, FPGA 및 적응형 SOC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제품 개발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특히 AMD의 MI300X 칩 시리즈 판매에 대한 업데이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MD는 수익이 20억 달러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석가는 이것이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었다면서 메타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메타의 장기 목표 중 하나는 인공 일반 지능 AGI 연구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라머 3 모델의 프로그래밍에는 많은 칩이 필요합니다. 메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AI 트레이닝 센터에는 60만 개의 GPU가 포함될 것이며 이 중 35만 개는 CEO 마크 척커버그가 말한 대로 엔비디아의 H100 칩입니다. 그럼 H100과 동등한 칩에 대한 수요가 25만 개가 더 남았는데요. AMD가 이 시장에서 선두추자인 것을 감안할 때 AMD가 25만 개의 칩 중 50%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라머 2에서 AMD의 MI300X가 향상된 트레이닝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메타가 AMD의 칩 구매에 상당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AMD는 수익을 20억 달러고 밝히며 현재 MI300X 칩이 약 10만 개만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메타가 칩 구매를 한다면 각 MI300X 칩의 가격이 대략 2만 달러이고 12만 5천 개를 구매한다면 다른 구매처를 빼도 메타 구매만으로 25억 달러의 매출이 됩니다. 2024년에 200억 달러의 매출로 나누면 평균 판매 가격 ASP 2만 달러인 경우 약 10만 개의 칩 판매 예상. 메타와의 관계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136불에서 계속 떡상하고 있는데요. 메타 관련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벌써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과 예상대로 밝혀지면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SOXL ETF를 볼게요. 코평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엔비디아를 필드로 한 AI 반도체 관련주 열풍에 탑승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업종 상승세를 추종하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반도체 상장 지수펀드 ETF 투자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ETF는 개별 종목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 한 다발로 모아 하나의 종목처럼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요. 투자 시 개별 종목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위험을 줄이고 투자 대상 산업 반도체 전체의 움직임을 추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는 총 15개인데요. 레버리지와 인퍼스형을 제외하면 10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한증권사 연구원은 위험 대비 수익 엔비디아 보유 비중 종목 분산 효과를 고려해 바닉 세마이컨덕터 ETF SMH와 아이쉐어 세마이컨덕터 ETF SOXX를 꼽았는데요. SMH는 미국 상장 반도체 ETF 중 엔비디아 보유 비중이 21.9%로 가장 높고 SOXX는 반도체 시장 전반에 투자하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OXL은 50% 비중이 개별 종목이 아닌 수익증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SOXL은 SOXX와 동일한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SOXX는 1배 SOXL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1월 25일자 SOXX의 보유 종목을 보실게요. AMD가 9.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SOXL은 런던 IC 거래소의 IC 반도체 지수의 하루 성과를 300% 3배 추정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참고로 IC 반도체 지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개 반도체 기업들을 유동주식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가중해 산정하는 지수입니다. 반도체 성장이 많은 기대가 되고 예상되어지면 투자하기 아주 좋은 ETF이지만 그만큼 시장 변동성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제가 SOXL, SOXX, SMH 3가지를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일단 SOXL이 가장 싸고 SOXX가 거의 600불로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이 123%로 SOXL이 가장 높고 최근 5년간 주가 상승률도 398.78%로 SOXL이 가장 높습니다. 떨어질 때도 3배로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5년간 결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나쁘지 않겠죠. SOXX는 거의 엔비디아 주가와 비슷한데 엔비디아는 5년간 1,668.89% 올랐으니 차라리 개별적으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주식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시나요? 언제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 같으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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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